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서울 기온이 32.9도까지 올랐는데요. 내일도 33도로 예상되면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에는 일주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. 그 밖의 경기와 충북 일부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더위에 지치지 않게 수분 섭취 충분히 하셔야겠고, 또 되도록 한낮 야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.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높은 단계, 중북부지방도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만 영동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. 동풍의 영향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. 이 가운데 새벽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.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내일 낮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. 서울 33도, 대전 32도, 대구도 32도까지 올라서 덥겠는데요. 다만 영동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이 27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모레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제주도와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. 주 후반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